안녕하세요. 표만두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12월 월간 견적입니다. 혹시 월간 견적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제 영상을 본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첫번째 월간 견적은 매월 중순쯤에 시작을 합니다.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쯤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18일자 가격기준으로 작성한 표고요. 당연히 한 1, 2주 정도는 아주 보기 좋을테고 한달정도까지도 재활용하고 보셔도 좋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세대 및 206012가 제품 추가된 것도 감안해서 견적을 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기준은 단아와 현금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피 별개물들 각 제일 싼 부품 가격을 찍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때는 한 3에서 10% 정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월간 견적은 마지막으로 제가 판매하기 위한 견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평탄을 치는 조합으로 사시길 바라며 올려드린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종종 송전이 이 조합으로 안 파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출신을 드리자면 현재 감기가 낫지 않아서 코로나 아닙니다. 목소리가 잠겨있고 출근을 하지 못해서 편집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거사항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월간 견적 40만원대 인텔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40만원대 인텔 견적은 간단한 사무용, 인강용, 그리고 롤은 돌아가는 요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롤도 옵션 탭 해야될 만큼 그래픽 성능이 좋지 못하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1100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9세대 7700K 수준은 돼서 솔직히 이걸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자급을 넘어선 것도 사용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걸로 영상 편집을 하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토샵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40만원대 견적은 뭔가 큰 작업을 하기 위한 견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간단한 웹서핑, 인강 요정도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점에서 만백, 만백오 둘 중에서 어느게 더 싸냐면 만백이 조금이라도 싸기 때문에 만백 하시고요. 이 두 제품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0.1클럭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 때 F버전 말고 그냥 노멀버전 사셔야 됩니다.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H510 M-A 프로나 아수스 프라임 H510 M-K를 쓰시면 되고요. 둘 다 뭐 특별한 장점은 없는 보드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언제품 쓰면 되나요? 여성들이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 저는 아수스 걸 추천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품질 차이도 별로 없고 AS 때문에 아수스 거 선택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410 보드는 현재 단종 수순이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510 가격이 거의 많은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H410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형 제품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DDR4 2666 삼성 메모리 4기가는 품절 상태입니다. 게일린이나 타무즈 혹은 에센콕 2666 메모리 4기가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4기가 두 개를 써야 되냐 8기가 단일 쓰면 안 되냐 하실 수 있는데 8기가 단일로 쓰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30% 가까이 처지고요. CPU 성능도 십 몇 프로 처지기 때문에 성능이 그냥 저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짝수로 넣으십시오. 아 성주님 저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8기가 두 개 넣으시고요. 그렇게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주님 혹시 3200 메모리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사용은 가능하나 속도는 2666으로 내려갑니다. 3200 메모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B560 보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고요. UHD 63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두 가지 보드에서는 D 서브와 HDMI 포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니터는 다 호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MX500 이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좋아서 추천한다기보다 250기가 중에서 그나마 분량이 좀 덜 나고 뭐 디렘 리스도 아니고 무난하게 쓸만한 제품이 MX500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남으신 분들은 P31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S31500이나 아니면 웬디블루 500이나 마이크론 MX500 500기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툰 풀체인지 500W 아니면 FSP 하이퍼 K 500W 둘 중에 추천드리는데요. 한 번씩 태클 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FSP 하이퍼는 이거 프로 제품도 있는데 그게 개선판인데 왜 그거 추천 안 하냐 하시더라고요. 5천원 차이 나는데 실제로 이 정도 사양에서 5천원 추가했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약간 효율이 더 좋거나 품질이 약간 더 좋은데 그렇다고 불량이 확실히 달난다 이것도 아니고 불량률도 뭐 거의 비슷하고 사실 뭐 효율 차이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입장에서는 5천원이나 싼 FSP 하이퍼 K 노멀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툰 풀체인지 혹은 그냥 일반 제품 옛날 거 그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격은 4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어? 송준님 저번 달에는 A12500W 주체했잖아요. 왜 이번 달에는 없나요? 그거 품질이더라고요. 품질이 풀리고 나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 1천원 짜리 집어넣고 송준님 저 케이스는 왜 늘 집어넣나요? 이 조화선 넣는 거 아니고요. 이거 뭐 CD룸 지원하고 케이스 아드 많이 잡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싸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케이스 쓰고 싶다면 다른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거 포함하면 총 금액 부품 가격만 약 34만 2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나와 최저가 기준이라서 실제 구매할 때는 한 36만원 정도 주셔야 될 거고요. 조립금이 포함하면 40만원 돈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인텔 견적이 되는 거고요. 이 견적의 최종적인 성능을 나열하자면 만백 노멀 제품이 가격이 착해서 굳이 그리피 카드 없이 내장 그리피 사용한다 치고 이걸 넣고 쓰시면 가장 가성비 좋은 사무용 제품이 될 건데요. 간단한 사무용, 웹서핑, 매장 포스용, 인간용 정도에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롤드 오시엄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피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버워치도 하겠다 설마 배그도 하겠다 이런 수를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40만원대 인텔 견적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90만원대 인텔 견적 보도록 하죠. 어? 성전님. 전날에 이거 50만원대 인텔이었던 것 같은데 왜 90만원대 인텔을 받겠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40만원대 인텔 견적에서 1030만 장착하면 그래픽카드 그럼 5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견적을 짜기보다 그냥 1030 추가해서 50만원대 견적 짜서 롤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게 맞을 것 같아서 50만원대 인텔은 제외를 했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90만원대 정도 돼야 여러분이 투자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9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만원대 인텔 견적에 사용하는 CPU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장 그래픽 써야 되니까 F버전 말고 노멀 버전 썼지만 여기는 그래픽카드를 달 거기 때문에 10105F나 1010F 쓰라고 적어뒀어요. 둘 중에서 현 시점에서는 10105F가 조금이라도 더 싸기 때문에 그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105F가 좀 비싸지면 10105F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성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세대 i7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름 쓸 만한 CPU입니다. 자, 조제품들은 기본클러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클러 쓰셔도 되고요. 혹시나 소음에 매우 신경을 쓰신다면 RSI M120 정도만 달아주셔도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수스 프라임 H510 M-K나 MSI H510 M-A 프로 요 둘 중에 추천을 드립니다. 1번에 2번이나 솔직히 별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쓰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3와 H510 조합에서는 3200 메모리가 장착하더라도 2666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2666 메모리 쓰시는 게 좀 더 호환성이 좋을 거고요. 삼선전자 2666 메모리 8기가 2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에센코, 게일, 타무즈 요런 메모리 2666짜리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16기가 단일 하나 쓰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기가 2개 쓰는 거나 16기가 하나 쓰는 짝수와 호수의 차이는 결국 호수가 되면은 CPU 성능 C10 전반적인 성능이 한 10%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웬만하면 짝수로 써주세요. 4기가 둘 쓰든 8기가 둘 쓰든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합니다. EMTEC GTX 1650을 장착을 하라고 적어뒀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갤럭시하고 EMTEC 건너놨지만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저렴한 거 쓰셔야 돼요. 뭐 리드테크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테크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EMT하고 갤럭시를 적어놓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 2만원 비싸더라도 AS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넣어놔 봤어요. 여러분 가성비를 잡고 싶으시면 회사 무시하시고 제일 싼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싼 거 기준으로는 42만원 정도 하고요. 좀 비싼 제품이라고 해도 45만원 선이니까 가격차이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참고로 1650의 성능은 대략적으로 10, 60, 3기가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 어지간한 게임은 다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고사양 게임 프로 말고 SS는 S31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혹은 웬디블루 500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픽 하나 달아도 전력 소비량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퍼 K500이나 마이크론 X 클래스2 플리체인지 아니면 그냥 클래스2 500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둘 다 4만원 중반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시다시피 케이스가 좀 바뀌었죠. 이 앞에는 이제 펜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진짜 싸구려 케이스를 집어넣는데 이게 뭐 최천년밖에 채웠는데 진짜 싸구려 하니까 웃기긴 하지만 여기서는 DK200이라고 그래도 나름 4펜 아니가 6펜 6펜 제공하는 제품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면 메시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온도도 잘 잡고 CPU 온도도 잘 잡는 편이어서 아까 기구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던 거고요. 음 뭐 마이크론 X 루키랑 비교하면 강판이나 이런 건 별 차였나 펜 이상 이런 건 별 차였나 확실하게 쿨링이 좋기 때문에 3만원 미만에서는 선택하기 좋은 케이스라 생각해서 넣어뒀습니다. 좀 더 고품질 케이스를 원하시면 S700이나 대한케이스 미11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사용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여러분의 인기리에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탑 20 안에 들어가는 뭐 스타트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 잘 들어가요. 다 잘 들어가는데 어 완전 풀업으로 하기에는 사용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 상업, 중업 정도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음... 혹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가지고 진짜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뭐 요번에 나온 2042 배필이라든지 아주 진짜 고사양 게임들 그런 거 풀업으로 빵빵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건 FHD에서 중업, 중상업 정도로 게임을 즐기기 적합한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산 빡빡한데 PC는 100만원밖에 못 쓰겠고 모니터는 QHD나 4K 쓸래요? 이것도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롤만 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약간이나 사양점 높은 게임 하시면 이 PC로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90만원대 PC이기 때문에 그냥 FHD에서 중사양 게임밍 정도를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간단한 사문은 당일 될 거고 웨서핑, 인간 같은 것도 당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작업도 가능해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요정도 PC쯤 되면 가정용 PC로 쓰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부품 합계 금액은 91만원이고요. 음, 실제 구매가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는 더 비쌀 확률이 높으니까 한 93, 4만원 줘야 되고요. 조립공기 포함하면 100만원 조금 못 미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90만원대 인텔 중사양 게이밍 PC 견적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조금이나 더 나은 제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어중간한 가격을 뺀 이유가 사실 뭐 CPU만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그래프 카드만 조금 올린다고 큰 격차를 못 느끼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계 단계가 벌어지는 견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견적들을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0만원 인텔 견적입니다. FHD 고사양 게이밍 PC요. 이 정도쯤 되면 FHD에서는 사용이 좀 높은 게임도 아까 얘기했던 배필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펑크 이런 것들 스팀 고사양 게임 이런 것도 돌아가는 PC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R5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기는 4코어급인데 여기서부터는 6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멀티 성능 차이가 꽤 커요. 한 50% 가까이 증가합니다. 정확히는 50% 안되고 한 45%? 40% 사이 정도요. 어? 성교님 저번 달에는 11,400F였는데 왜 이번 달은 10,400F인가요? 11,400F는 여전히 20만원, 21만원 정도 하고요. 10,400F는 하루아침에 4만, 5만원 내려가지고 17만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가격차이면 10,400F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11세대 넘어가도 성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아서요. 그리고 10,400F까지도 예전히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나 없지만 다소 소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시면 M120이나 아니면 에픽120 넣으셔서 얘는 한 2만원밖에 안해요. 소음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터프 게이밍을 우선순위로 넣어놨는데 이 제품이 품질이 확실히 좋아요. 드라이브 모습에 쓰고 나머지 랜이나 사운드 옵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넣어놨는데 꼭 이것을 써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좀 빡빡하시다면 MSI B560 M-A 프로 쓰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전원부 품질이 그 좋은 편은 아니라서 차후에 업그레이드 I7급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위에 터프 제품 같은 경우는 혹시나 차후에 I7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진짜 예산 빡빡하고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다면 MSI B560 M-A 프로 가도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제품 가격 격차가 꽤 있어요. 한 4만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3200 메모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선전자 DDR4 3200 메모리 8기가 2개 쓰시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이거 넣으시면 렘 오버도 가능하거든요. 제 영상 참조해서 3400이나 3466 정도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면 똑같은 사양에 좀 더 좋은 프레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한 3%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60이나 RX 6600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능은 6600이 더 높으나 범용성이 좀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작업 용도로 할 때 이제 NV 인코드 사용을 못해요. NVIDIA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뭐 어 작업 용도로 쓰기에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 9, 10, 11 기반 게임에서 몇몇 게임이 프레임이 좀 안 나오는 기념이 있어요. 배그 같은 거 잔넥 같은 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600을 완벽하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그런 페널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 컴퓨터 좀 할 줄 아시고 난 진정한 가성비를 원한다면 6600 가시고 난 컴퓨터 좀 잘 모르고 편안하게 쓰고 싶다 싶으면 2060 고르시면 됩니다. 2060이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데 가격도 10만원 정도 비싸니까 감안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제품 쓰면 좋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제품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사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 정도 등급에서는 어차피 품질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SSD인데 S31 500기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정도 사용되면 굳이 S31 안 쓰고 P31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만일 2만원이 아쉬우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S31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31이 혹시 품절나면 웬디 블루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M.2 쓰고 싶은데 돈을 나는 추가로 안 쓰고 M.2 한번 입문용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오시아 엑셀이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막 고품질하고 얘기는 못하는데 평범하게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제가 6백와트로 바꿨는데요. 실제로는 5백와트로도 도라는 갑니다. 하지만 6백와트로 추천하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또 뭐 CPU를 I7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뭐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쓰고 싶어요. 상공유권 Ti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백와트로 약간 넉넉하게 넣어뒀고요. 업그레이드 예정에 전혀 없으시면 5백와트로 하셔도 됩니다. 뭐 종류는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아니면은 FSP 하이퍼 K 6백와트 쓰시고 아니면 시소니 ACB 스탠다드 6백와트 쓰셔도 무방합니다. 가격은 6백와트가 되었기 때문에 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5만 7천원이나 5만 6천원 정도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벤티 C40으로 써요. 이 벤티 시리즈가 4만원 안하는 제품치고는 강판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평균 0.7T에서 0.62T 사이거든요. 강판 위치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에서 약간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펜 제공도 6펜이라서 여러분 쓰는데 충분한 쿨링을 보여주고요.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나 돈 아껴고 싶으면 DK200 쓰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S700 아니면은 대한케이스 미21 뭐 이 정도쯤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품질 다 고만고만한데 분명히 돈 차이가 조금씩 나는 만큼 품질 차이가 약간씩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견적은 1,400F에 2,060이나 1,400F에 6,600이 될 텐데 둘이 가격은 다릅니다. 2,060에 10만원 가량 비싸서 140만원 견적이 될 거고요. 밑에 6,600으로 짜면 13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조립비나 뭐 이런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여기서 한 3에서 5만원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몇몇 뭘 잘 찾아보면 5,600에 6,600 5,600에 6,600을 넣고 한 130만원 정도에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보드나 아니면 SSD, 메모니, 파워 같은 게 품질이 좀 크게 떨어지는 걸 넣는 조합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 견적 짜시면은 6호급 CPU라서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적당히 무거운 사무용 PC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무거운 게 뭔데요? 엑셀 쪽 고용량 파일 열어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게이밍도 프레시디 환경에서는 큰 무리 없이 대부분 게임이 잘 돌아가요. 다만 완전 프로브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 4,500 정도 하시면 진짜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시니까 굳이 PC방 가지 않고 집에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40만원대 인텔 견적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 번은 180만원대 좀 고사양 인텔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0만원에서 220이라던데 일단 180만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600KF를 가세요. 12600KF 가시고 그리고 쿨러는 팔라딘 400 쓰거나 RSI 아 RSI 그 참 사만시스 R410 쓰시거나 아니면 써머렛 트리니티 쓰시면 됩니다. 트리니티는 조금 저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신경 쓰시는 분들 이거 넣으면 좋고요. 나머지는 성능은 비슷한데 약간 가격이 싸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1600KF는 CPU 수동 오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한 2에서 4만원대 쿨러가 주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성비 있게 짤 수 있는 11세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이 12600KF를 수동 오버를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크라켄 X63이나 아니면 AK620 혹은 어세신 3 이런 거 쓰시면 온도 충분히 잘 잡으면서 CPU 수동 오버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Z690P D4 이걸 가장 간추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아수스 보드 치고는 전원부도 나름 괜찮은 14페이지인데 코어 기준으로 근데 가격이 30만원 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정도 급되면 박률판이 매우 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어 부분 전원부만 14페이지 짜리기 때문에 출력연도 충분한 모습 표시 들어가 있고요. I9까지 오버클럭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커버가 되고요. I7나 I5는 오버하고도 쓸 수 있는 보드예요. 이걸 가장 강추드리고요. 이거랑 품질이 비슷한 MSI 보드가 있는데 얘는 가격이 조금 더 싸긴 해요. MSI 프로 Z690A 이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아수스 보드 받은 AS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2만원이나 뭐 2만 5천원 싸더라도 이 제품 쓸 바에 그냥 위에 프라임 P를 쓸 것 같습니다. 제가 MSI한테 AS 거부 두 번 당겨봤어요. 새 제품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은 프라임 Z690M 플러스 보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원부가 코어 기준으로 1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소 전원부 품질이 아쉽고 I7까지는 써도 될 것 같은데 I9은 클럭이 살짝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좀 애매해요. I9까지 쓸 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이 지금 Z690P보다는 떨어지는 보드입니다. 근데 이거 왜 추천 목록에 넣어놨어요? 가격체도 별로 없는데 성조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뭐 M보드 추천해달라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가 MATX 그러니까 좀 작은 케이스 미니타워 거기에 넣고 쓰기 위한 보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혹여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 끝 보드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I5 쓸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선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우선으로 적어뒀는데요. 요새 이제 2666렘도 C다이로 안 오고 그냥 보통 M다이 A다이 E다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3200렘에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200렘으로 골라뒀고요. 여러분 예산이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2번으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2번은 이제 그 B다이 삼성 메모리인데 요거 방열판도 있고 물론 방열판이 좀 허접하긴 하지만 닙조스는 어 오버하기가 정말 쉬워요. 진짜 내 영상 보고 따라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정도로 쉽거든요. 요거 넣으면은 CL16에 3800은 그냥 되고 4000도 뭐 CPU 뽑기분만 좀 좋으면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 무려 10% 가까이 띕니다. 그래서 요거 가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나 아 성조님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좀 저렴한 거 대체할 거 없나요? 하시면은 팀그룹 참고로 그 MSI Z690 A프로에는 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하긴 했는데 요 A프로 바로 위에 톰워크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 전자 메모리 말고 요거 쓸 때는 보드를 웬만하면 Z690 P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600K 정도 되면 5600X 보다도 더 좋은 게이밍 CPU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 웬만큼 다 쓸 수 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밸런스 좋게 약간의 최소 프레임 좀 잘 잡는 조합으로 가고 싶으면 얘는 일단 11600K F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70Ti 정도까지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80 넘어가면 11700K 써서 한 3에서 5% 정도라도 최소 프레임 유지를 높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아마 내 테스트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3060Ti 나 6600XT 혹은 3060 혹은 6700XT 정도까지만 여러분한테 권장드립니다. 아니 높여봐도 3070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되고요. 방금 언급한 제품들 전부 다 종류무관 가장 저렴한 것 쓰시면 되고 각 그래픽 카드는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제가 예산 보면서 읊어드릴게요. 따로 SSD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P31 이거 쓰신 게 안정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요새 호환성 문제도 없고 가격도 싸고 불량도 희박하고 진짜 괜찮아요. 불량이 잘 안 나요. 이거 베스트 제품이니까 이거 선택하시고요. 이번 주에 품절이라서 이거 못 산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다음 주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거 만약에 물건 없으면 그냥 PM9A1 쓰시거나 아니면 970 에버 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은 하이닉스 S31 1테라 아니면 500기가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2만원 이상 싸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M.2번은 좀 상당히 떨어지긴 해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600이나 700 혹은 FSP 하이퍼 K 600이나 700 쓰시면 됩니다. 송주님 어쩔 땐 700 쓰고 어쩔 땐 600 쓰는데요. 사실 600만 써도 여기 있는 그래픽카드 다 커버되는데 혹시나 3070이나 3070 체크까지 본다 그러면 700 갖다 가세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그냥 600 갖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전기료 좀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로니스 크래시트 690 골드 제품 쓰시면 전기료가 약 8%에서 10% 가까이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정도를 계속 켜놓는 만큼 여러분이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만원 비싼데 2만원 투자할 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그렇게 고르고 마지막 케이스는 뭘 고를까요? 케이스는 대양 미 11 아니면 3R S700 혹은 i-guz 해치 8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CD롬이 필요하다면 L530 써도 괜찮고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쓰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i-guz 벤티까지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제품별의 특징이 좀 있긴 한데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보면 S700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제일 강추드리고 두 번째 벤티 그 다음에 대양 케이스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i-guz 제품은 순행으로 가기에는 다른 제품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략으로 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 펜 품질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 펜이 4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이천 600kf의 6600XT를 사용한다면 약 18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데요? 마이천 600kf가 지금 6호짜리 CPU중에서는 최상위거든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6호를 딱 갈구기에 적절한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할 때 정말 괜찮고 주식 스켈핑 빠르게 사고파고 할 때 그 때도 쓰기 좋고 영상 편집도 이 코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코어 수가 많아서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11세대 아예 나님급 멀티 성능을 넘어서요. 그래서 영상 편집도 꽤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재다능하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래픽 카드가 6600XT면 사실상 FHD에서 대부분 게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게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PC가 되겠죠. 요것만 가셔도 진짜 한동안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하면 더 좋은 게임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짜도 되고요. 혹시나 나는 게임 전혀 안 하고 주식만 하고 해요. 아니면 영상 편집만 해요. 아니면 저는 포토샵 라이트룸만 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는 존버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KF 쓰지 마시고 쭉 올라가면 아까 내가 K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K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세요. 방금 불러준 거 그대로 가면 12600K는 KF랑 다르게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안 달아줍니다. 그럼 약 100만원 정도의 견적이 짜지거든요. 공비 포함이 어차피 150만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영상 편집 주식 이런 거는 그냥 가능해. 롤 정도까지도 돌아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 달면 고사인 게임도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픽 카드 3060을 쓰게 된다면 6600K보다 오히려 게임 성능이 하락하는데요. 다만 이제 3060이 다이렉트 90기반 게임 9게임도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2 던파 배그 롤 요런 게임 할 때 프레임을 좀 더 잘 뽑아줘요. 그래서 좀 옛날 게임 할 때 그 최소 프레임이 팍팍 쳐지는 이런 게 없어요. 장끈 같은 게 6600K보다 9게임 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영상 편집 할 때 MV 가속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픽 가속 고런 분들은 일단 6600XT는 화질 열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960 쓰시는 게 또 호환성이 더 좋아요. 고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GPU 가속 기능을 사용하는 고런 용도에서는요. 아니면 이제 내가 컴퓨터 초바라서 6600XT는 좀 뭐인지 불안하다. 뭐 블랙스크린 같게 뜬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도 간단히 깔고 지우고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견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12600K에 3960 간 거랑 12600KF에 6600XT 간 거랑 뭐 거의 똑같으니까 양자특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3960Ti나 아니면은 돈 10만원 더 보태서 3070 그렇게 가시면은 대충 230 견적이나 240 견적이 되는데요. 거기에 트윙렘까지 넣어서 비달 트윙렘 그렇게 견적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060이나 6600XT 쓴 것보다는 20에서 25% 정도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메모리 오버가 트윙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까 트윙렘 뭔데요. 트윙렘 이거 얘기한 거예요. 2번 3번 둘 다 됩니다. 둘 다 요걸 사용하시면은 확실하게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뽑아준다는 거죠. 돈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0Ti나 3070 정도 되면은요. FHD에서는 아까 내가 뭐 상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풀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게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FHD나 WFHD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FHD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게이밍 PC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텔 180에서 240 견적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AMD 견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5600, 5800까지만 딱 가는 게 좋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5600, 5800 견적 한번 같이 봅시다. 라이젠 5600은 여전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뭐 상공치고 넣고 짜고 이러면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뭐 주식용도로 써도 되고 순수게이밍 용도로 쓰고 솔직히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이런 다 용도로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CPU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놈은 발열이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이거 팔라딘 400이나 R4의 RC410 쓰시면 됩니다. 그 위에 거 굳이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뭐 온도를 좀 더 잡고 나는 피부 기능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NMX240까지 여기까지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5800은 언제 썼대요? 5800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 용도가 똑같은데 다만 게이밍에서는 진짜 차이가 거의 없고요. 영상편집이나 렌더링 이런 거 할 때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5800이 아니면은 원컴 방송할 때 뭐 영상 녹화하거나 이럴 때 CPU 사용하기 때문에 5800 가면 5600보다 약간 더 좋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양자택일 하시고 만약에 5800 선택했다 그러면 쿨러는 얘는 공랭 쓰지 마세요. 이거 5600이 어떻게 되겠지? 공랭은 5800은 공랭 쓰면 코어 구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NMX240이나 EMTEC240, 28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순액 순액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새는 누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이나 누수 되더라도 대부분 물어줍니다. 순액 쿨러 회사에서 쫄지 말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5600이나 5800이나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면 충분해요. 근데 혹시나나 좀 불안해서 드라이버 보스패 빵빵한 거 박혀있는 거 전원부 좋은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 B450 터프 게이밍 프로 S 쓰십니다. S 붙은 놈이 드라이버 보스패이고 방열판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전원부가 좀 더 빵빵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M.2를 속도 3000 이상 나오는 거 두 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B550 칩셋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B550 칩셋으로 갔을 때는 그래픽 카드 호환성 문제 없고 그리고 적당히 쓸만하고 이슈 없는 아수스 B550 터프 플러스 쓰시거나 아니면 가끔 메모리가 2933으로 고정되는 버그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박혁포 B550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자 택일 하시고요. 5800X에 솔직히 B550 플러스 갈 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2600KF에 제트 육국을 벗으시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냐 라는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메모리 선택을 보죠. 메모리 선택 삼순전자 8개가 두 개가 제일 무너합니다. 여기서는 왜 트리님 메모리 안 써요? 트리님 메모리 쓰면 또 가성비가 많이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삼순전자 메모리 써도 대충 3400 정도 메모리 오버되니까 이 트리님 써봤자 3733이 스윗스팟이에요. 스윗스팟이 뭔지 잘 모르신 분 좀 있을 텐데 옛날에 내 영상 그 젠3 나온 지 얼마 안 됐을지 찍었는 영상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4000클럭 이렇게 넘어가면 1때로 유지가 안 돼요. 맘컨하고 메모리가 1때로 유지 안되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오히려 게이밍 프레임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차피 3733이나 보통 3600 정도 오버하고 쓰시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트리님 메모리 안 가셔도 됩니다. 삼순전자 메모리 8 곱하기 2 쓰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그래도 좀 클럭 높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교포보드 사셔서 이 트리님 그루 티포스 3600 CL18 메모리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박교포보드예요. 이거 터프보드에는 XMP 적용 안 되니까 이거 사서 터프에 왜 안 되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터프 쓰고 메모리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좀 비싸지만 플레어 X가 가야 된다. CL14에 3200 이거 하시면 3733이나 3800이나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니까 이거 하셔서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 높여서 쓸 수는 있겠죠. 다만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메모리는 보통 1, 2, 3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화이트를 되게 좋아하시는 몇몇 특이한 유저분들은 4번 가면 되는데 4번의 가성비는 좀 없어. 참고로 2번의 화이트 버전도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보셔도 되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3070 전제품 중에서 가장 싼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이거보다 좀 부족하다. 한 15만원 부족하다 싶으면 3060 태해 가는 거고 3070도 했을 때는 얼만데요. 3070 견적이 대충 205만원 정도 되거든요. 205만원 견적이니까 3060 태해로 가면 195 뭐 이 정도로 내려갈 수 있겠죠. 3080 가면요. 3080 가면 견적이 이렇게 돼요. 3080에 그 뭐지 5600으로 가면 대충 한 250 견적 되고요. 3070 TI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70보다 40만원 비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70Ti는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80Ti도 마찬가지고 70Ti, 80Ti는 지금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1, 2, 3번 중에서 가격 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가게는 흡수한 가게에 판매하고 있다면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P31 여전히 가장 추천하는 M.2 SSD고요. P31 품절이라서 없으면 2번이나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4번은 좋은 제품이긴 한데 단일로 섰을 때는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속도를 커버해주는 다른 SS가 달려있어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저거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송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게이밍 할 때 게임 로딩 별로 안 빨라져요. 부팅 별로 안 빨라져요. 인터넷 창 반응 별로 안 빨라져요. 그냥 P31 정도에서 멈추시고 P31 품절나면 2,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70 쓴다고 하면 750 골드 가장 추천드리고요. 60ti 부터 70ti 까지 여기 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50 골드 풀모듈러 쓰시거나 시소니 포커스 골드 GM 750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ti 70 70ti 까지는요.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요거 쓰셔도 돼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00 스탠다드나 하이퍼 K 700 스탠다드나 쓰셔도 되는데 이 3,4번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8에서 10% 정도 1,2번보다 높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 더 나온다 생각하신대요. 형광등 하나만큼 형광등 하나만큼 형광등 하나만큼은 도대체 얼만큼 내는데요. 한 3,4년 쭉 형광등 하나만큼 하루에 4,4시간 쓴다 그러면 차액 3만원 2만원 정도 커버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1,2번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보자 5,600 그리고 공냉 아까 2,3만원짜리 쿨러넣고 그리고 B450 터프 보드에다가 3960 TI 조합은 한 205만 조합이 됩니다. 실제 조립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210만원 정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경제사의 12,600K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12,600K는 이거보다 짤려면 더 비싸잖아요.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만약에 3960 TI에 12,600K가 하면 한 20만원 정도 더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하면 5,600K 비싸공이 정말 가성비는 좋은 거 맞아요. 게이밍만 보자면 다만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그러니까 작업할 때 영향을 주는 그런 성능은 11,600K가 20% 40% 이렇게 높기 때문에 5,600이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CPU 순수 성능으로 확실히 11,600K가 좋은데 여러분이 작업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 조합 가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좋겠죠. 그래서 FHD 144에서 게임을 정말 즐겁게 프레임 잘 방어하면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딱 이 조합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600X는 뭐 솔직히 3070 이런 거 써도 되거든요. 3070 TI 그런 거 써도 되는데 5,600X의 순행 3070 B50 보드 750 골드파크에 가면 그제서야 12,600K 공랭 갖는 거랑 비슷한 견적이 나옵니다. 3060 TI 근데 이 게임 프레임은 얘가 3070 썼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가격에 11,600K에 3060 TI 쓴 거보다는 확실히 이쪽에 평균 프레임이 잘 나와요. 최소 프레임은 3060 TI 에 11,600K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게임마다 이건 또 어차피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형 게임 위주로 한다면 5,600X에 3070 이득이고 나는 저사형 게임 위주로 한다 싶으면 11,600KF에 3060 TI 가는 게 좀 더 이득입니다. 또 뭐 나는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득이고요. 나는 작업 안 하고 순서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득이고 뭐 그런 식으로 나뉩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0X에 3070 가면 QHD에서도 뭐 중업 중상업으로 5전도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4K 사용하기엔 약간 불편하다는 거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여기까지는 마음이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300 견적 300 견적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사실 5,600X든 5,800X든 상관없어요. 보드는 똑같이 B450 가도 되는데 B450 이거 밑에 거나 위에 거나 이게 터프 프로 제품들이 음 그래픽 카드에 포트 간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3080급 쓰면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B550 보드 넘어가세요. 5,600X이든 5,800X이든 B550 보드 쓰시고 5,800X 쓰시면 2열 순행 5,600X 쓰시면 위에 있는 3,000원짜리 쿨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순전 메모리 3,200짜리 두 개 써도 되고요. 어 나는 이제 레몬 5 좀 하고 쓰고 싶다 싶으면 3번 선택하세요. 터프 보드 선택이기 때문에 2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3080으로 견적 짰으면 SSD는 똑같은 P3에 써도 되는데 파울을 한 단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750으로도 못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850 가시고요. 850 뭐 시소닉 GM850 쓰든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850 쓰시든 마음껏 선택하시고 케이스는 순행 간다고 했을 때는 3000M이나 아니면 DLX1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냉 쓴다고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뭐 L530 아니면은 S700 아니면 미11 요 정도에 의해서 넘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순행 권장인지 공냉 권장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5800X에 3080 2열 순행원 짜면요. 85045에 3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5600에 3080 2열 순행원 짜면은 대충 한 15만 원 2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뭐 3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300만 원 310만 원 요 정도가 되겠죠. 뭐 80TI 까지도 사실 커버가 엄청 되기 때문에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쩍 올라가요. 가격이 40만 원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거든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올라가서 지금 얘네 지금 격차가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 조금 더 커서 한 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6이나 7이야. 근데 지금 3080TI는 아예 권장을 하지 않아요. 있어도 이렇게 적혀있어도 사지 마시고 딱 5800에 3080이나 5600에 3080 요렇게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3080 할 거면 돈 좀 더 틀어서 12700KF에 3080 가시면 확실하게 평균 게임 프레임이나 최소 게임 프레임이 한 7에서 10% 더 방어가 된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AMD에 200에서 350만 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짜 게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최고의 게이밍 PC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280에서 460만 원 견적 보정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700KF 요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렌더링 좋고 영상 편집 좋고 게이밍도 거의 최상급이야. 이거 이기는 게이밍 CPU는 하나밖에 없어. 12900KF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이거한테 다 집니다. 그것도 꽤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5900을 들고 와도 안 돼요. 이거한테 다 지거든요. 심지어 작업 성능도 지금 뭐 5900을 빼고는 다 이긴다고 봐야 돼요. 11700KF가 정말 잘 나온 CPU입니다. 그 사실 실제 테스트 안 해보고 지금 인텔의 이전 세대 안 좋았던 이미지 가지고 이거 욕하신 분도 좀 있는데 실제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 1분기에 AMD의 신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또 경쟁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 목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PC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저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에 12600KF도 나왔고 3번에 12900KF도 나왔는데 요 같은 경우는 12600KF 요 놈도 사실상 뭐 3070 뭐 3080 이런 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어 사실 3080이나 3070Ti 정도 되면은 5% 성능이 비용적으로 보면 10만원에 가까이거든요. 그니까 딱 5%만 떨어져도 꽤 큰 손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2600KF와 12700KF는 평균 프레임이 3에서 5% 정도 차이가 나요. 뭐 램오버 하냐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돈이 좀 있고 나는 3080 이상급 쓴다. 그럼 12700KF 가시고요. 나는 예산 진짜 빡빡 하시는 분들이나 12600KF를 가십시오. 그럼 12900KF는 언제 쓰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그 PC로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번다. 진짜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PC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12900KF 갈만 합니다. 여튼 자 1번 가장 강추 드린다 하고 마음이 짓겠습니다. 12700KF는 녹타 D15 써되고요. 이거는 아주 고부에서도 한 88도 정도에서 멈추고요. 지금 어세신 어세신 3가 오히려 11700KF는 성능이 좀 더 잘 나옵니다. 다만 이건 소음이 좀 있어요. 이거 같으면 80도 초 중반에서 잡아줍니다. AK620도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하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90도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을 생각하면 안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녹타 하고 어세신 3 정도면 여름을 생각해도 충분히 쓸 만한 쿨러라고 봅니다. 공랭으로 참고로 12세대는 100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성능저한 없습니다. 11900KF나 11700KF 겸용이라고 적어놓은 요거는요. 일단 11700KF를 수동 오버할 때 X63이나 X73 쓰면 좋고요. 11900KF는 수동 오버를 안하고 그냥 노멀로 쓰더라도 자금용도 사용한다면 X63이나 X73 쓰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면 풀로 갈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냉 쿨러를 안 쓰고 공랭 대상 써도 되긴 하는데 어세신 3 같은거 근데 그거 그리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얘기랑 똑같아요. 고속도로는 시속 120km까지죠. 그러니까 내가 타는게 스포츠카라도 어차피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포츠카 240km 나오는거 200km 나오더나 상관없습니다 하고 사는거랑 똑같은 소리란 말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PC에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좌압으로 가는게 아무래도 좋아요. 여러분이 순행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거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크라켄 시리즈가 제가 거의 1000개까지는 안돼도 한 7,800개를 팔았거든요. 누수된거 한개도 보지 못했고 이건 AS6년까지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이 12900KF 쓰신다면 꼭 X73 정도 가주시는걸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12600KF는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랭 34만원짜리로 커버되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CPU 종료에 따라서 쿨러로 선택해 주시고요. 보드는 아스프라인 Z690P D4 요거 쓰면 이 CPU 세가지 다 커버됩니다. 12900 쓴다 하더라도 오버 안하면 저 보드로 커버되고 혹시나 12900을 살짝 오버에 쓴다 아니면 12700KF를 살짝 오버에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터프 Z690 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태계를 하시는데 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구요. 성전이 터프 뭐 사운드 보니까 897 좀 옛날에 칩에 쓰던데 그것 때문에 저는 터프 미워서라도 안 사요 하시는 분인데 터프가 나중에 내가 Z690 펴 만든거 보면 알지만 가격대비 전원부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PC에 특히 메인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CPU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면 터프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사운드 하나에 트집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운드에 민감하시면 저처럼 외장 사운드 카드 하나 쓰십시오. 대그 쓰던지 그게 훨씬 체감 차이가 심하지 아 물론 아쉬운 건 나도 이해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다른 다른 회사 알바인가 이런 생각들 정도라니까 여튼 진짜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뭐 MSI보드 가면 돼 MSI보드 한 중간급 이상 가면 사운드도 1220 쓰고 그리고 전원부도 터프한테는 조금 차지지만 비슷한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송조님 송조님 뭐 1,2,3번도 아수스는 안 하는데 왜 그래 안 안 돼요? 이거 내가 곰곰이 펴 만들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회사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니까 비슷한 품질이라 싶으면 아수스가 한 2만 원 정도 비싼 거 맞아. 2만 원 정도 비싼데 AS 생각하면 그거 비싸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아이피 기가바이트랑 MSI는 특히 MSI는 새 제품 AS 거부 두 번 나가고 나니까 진짜 쓰기 싫더라구요. 그 AS도 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더 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싸는게 아니야 AS를 대충 해주신 대신 그만큼 좀 더 싼 거에요. 고런 것도 감안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아수보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점에서 아직까지도 1700 호환 브라켓을 지원 못하는 쿨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쿨러들을 원활하게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쿨러를 사서 쓰고 싶으면 1200호를 지원하는 아수스보드 쓰는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번 달도 예전히 아수스보드 1,2,3종을 선택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Z60 D4 보드 쓰시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나중에는 D5 고클럭 나올텐데 그러면 그거 쓰는게 이득이죠 하시는데 그건 맞긴 한데 그게 언제 나올까요? 내가 생각했는데 1년 안으로 고클럭이 안 나와 1년하고 한참 지나야 나올 거고 그 메모리가 절대 쌀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냥 DDR4 메모리 한 4천 3천 8백 이렇게 찍고 쓰시는게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실제 테스트한 경우는 DDR4 메모리 한 6400 찍은 거랑 그리고 DDR5 메모리 6400 찍은 거랑 게임 프레임이 똑같이 나와요. 작업 성능도 똑같이 나오고 근데 DDR5 메모리가 현재 시점에서 6400 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이닉스 메모리도 선별 좀 해야지 겨우겨우 들어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뭐 D4 D5 다치지 말고 D4에 D4 절에만 튜닝랩 넣고 D4 보드에 그렇게 쓰는게 가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나는 D5 고급 보드 쓰고 싶다 하면 그냥 막시 히어로 정도급에서 D5 메모리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때려박거나 아니면 아펙스 정도에서 D5 메모리 아무거나 때려박으면 됩니다. 아펙스 위에 가는 건 별 의미 없어. 아펙스가 지금 현재는 가장 높은 스펙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보드들하고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150만짜나 160만짜나 이런거 안 사도 됩니다. 아펙스 정도에서 멈추셔도 돼요. 아펙스도 좀 오버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히어로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1, 2, 3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아 그럼 성전님 성전님 뭘 가장 강추하는데요. 난 그냥 터프 쓸거야. 아니면 그냥 프라임 쓰거나. 자 참고로 저도 터프 보드 사서 쓰고 있습니다. 12900K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삼성 메모리 추천 안해요. 이유가 있는데 얘 램오버 하고 안하고 게임 평균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FHD 에서는 10에서 12% 차이 나고 QHD 에서도 5에서 6% 좀 많이 차이 날 때는 7%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이 튜닝 메모리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HD도 꽤 차이 커요. 그 중에서 8개가 2개, 16개가 2개 쓰는 거는 본인 사용 용도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쓰시면 보통 3800-4000 정도는 수동 오버 가능하고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3600 메모리 인데요. 요것만 쓰셔도 뭐 1번에 4000 오버함만큼만 못 따라가요. 한 그거보다 3% 정도 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6, 7% 정도 게이밍 성능이 꽤나 상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Z19은 P, Dipper Board, QVL 목록이 있으니까 고어보드랑 조합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30.0-100원인데 이거는 굳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만 가세요. 근데 이 견적이 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번은 이제 히어로 보드 아까 D5용 보드 있죠. 아니면 아펙스 보드 그런 거 선택하신 분 어쩔 수 없이 D5 써야되니까 D5램은 아무거나 가라 라고 4번을 적어놓은 겁니다. D5램은 현재 시점에서 구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사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G스킬 수동 오버한 립조스는 8개가 두기 16만원 뭐 16개가 두기 3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티포스 3700 CL18 메모리 이거는 이제 1번보다는 다수 좀 떨어지지만 이거 쓰시면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아요. 10만원 뭐 18만원 정도 합니다. 3번은 별로 추천 안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270만원 정도라면 3070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300만원 정도라면 3070TI고요. 그리고 여부러 예산이 340 정도일 때는 3080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400만원 넘어야 되는데 460만원 정도 되면 3080TI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80TI는 안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560만원 차이 나는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3080, 3080TI 넘어가는게 아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6900XT는 어떤가요 하신대 그것도 괜찮아. 인텔 cpu에 6900XT 못쓰는 거 아니에요. 6900XT 지금 170에서 180 정도 팔던데 요구하시는 것도 게이밍 pc로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작업을 경험한다면 3번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작업 경험한다면 그냥 1번 가십시오. 3080으로 자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고요. SS는 여전히 SK하이닉스 P31 가장 강추드리고요. 여기서부터 1태짜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태짜리는 한 167,000원 정도 합니다. 500기가짜리는 94,000원이고요. 이거 하이닉스가 품절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되고 PN9A1의 이슈는 지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퍼매 업데이트 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쓰셔도 충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500기가는 82,000원 그리고 그 1태라는 한 152,000원 이렇게 합니다. 고정다니까 요것도 살만해요. 3번 980%는 솔직히 좋긴 한데 가격만큼 값어치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돈 남은 돈다 하시는 분들 예산 남은 돈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70이나 3070 Ti 쓰셨다면 요거 750W 선택하시고요. 3080 쓰셨다면 850W 쓰시면 될 것 같아요. 750은 마닉꺼 쓰시거나 시소닉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850은 시소닉 마닉 델타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델타 이제 수입사가 프리플로어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AS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고 델타는 제가 한 번도 분량이 본 적이 없는 진짜 신뢰의 제품이기 때문에 델타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3080 Ti나 아니면 12900K 살짝 오버하고 3080이나 요런거 쓴다. 요런 분들은 시소닉 GX1000이나 아니면 마이크로니스 클래시투드 1050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50W 그러면 이제 오버할때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순행을 간다 치고 뭐 공맹대생 가든 순행 간다 칩시다. 순행을 간다 쳤을 때는 11000M 아니 1200M 아니 1200M 타이탄 아니면 1140M 1140M 타이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DLX1 메쉬타입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000M 타이탄 쓰셔도 됩니다. 순행 간다면 요 1,2,3번 제가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한 요 3000M DLX1 DLX1 1200M 요정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D15나 어세신 3 같은 공냉 가신다면 퓨어베이스 500DX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좀 조성 케이스거든요. 요거 써도 괜찮고 아니면 뭐 1200M 써도 되고 아니면 DLX1 써도 됩니다. 참고로 공냉 갈 때 3000M은 비추천 됩니다. 얘 기본 펜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요 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펜 한 두 개 정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펜 뭐 추가할까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 P14나 P12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3070과 3070Ti는 FHD에서 거의 모든 게임 프로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QHD에서도 중상음으로 웬만해서는 100프레임 이상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12700KF와 조합해서 렌더링 인코딩 작업에서도 아주 원활하고요. 그 외에 뭐 기타 작업은 다 된다 생각해야 되겠죠. 오더비결 뭐 영상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편집도 가능하고 어드비결 포토셜 라이트룸 이런건 다 포함되겠죠. 그런거 싹 다 어느정도 돌아가요. 여러분 진짜 이정도 사시면은 PC방은 비교도 안되고 한동안 업그레이드 필요없이 잘 쓸 수 있을거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12700K에 3070에 트윗램 쓸 때가 2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구요. 뭐 조립공인비랑 아니면 이제 단가 차이가 조금 있는 가게들도 있으니까 280까지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3080으로 짰는거는 그 이게 지금 3070보다 한 20% 가까이 게임프레임이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고런것도 있고 90이나 80테이빼면 명시공이 최고의 게임인 그래픽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3080이 그뿐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뭐 NV가속기능 코다가속 사용하는 그런 영상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원컴 방송을 한다거나 그럴때도 아주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게다가 어 4K도 오늘도 즐길 수 있고 QCD에서는 상업으로도 즐길 수 있는거에요. 3080쯤 되면 더불어서 12700K 썼기 때문에 막강한 작업능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요거면은 진짜 요 위에 뭘 들고 와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300에 12900K 꽂아도 별 차이 안난단 말이야. 게임프레임 뭐 한 10% 차이나나 이거 밖에 안나. 작업성능은 조금 차이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비싸잖아요. 맞죠? 얼마 줘야돼? 350만원 줘야돼. 340만 350만 줘야되거든요. 요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인의 최고급 게이밍 PC 최고급 작업용 PC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진짜 더 있어서 500 가까이 더 본다 그러면 12900K에 3080K에 넣고 고급보다 때려박아도 약 460만원 500채하지 않는 예산으로 커버칠 수 있으니까 한번 감안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AMD 고사양 견적입니다. AMD 고사양 견적은 현실점에서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900X에 5900X 쓸 바에 12700이나 12900 쓰는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작업성능도 그렇고 게임성능도 그래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론 12세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윈도우 10 쓰면 그런게 있는데 사실 윈도우 10 써도 생각보다 성능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거든요. 윈도우 10에 12세대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불안정하다는 것도 없어지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점에서 5900이나 5950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가격을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내년 초에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당장은 솔직히 이 AMD 최상위 견적은 여러분이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집부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5950 게임성능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양자태계 하시고요. 어 작업성능이 590X가 확실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머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예전히 590X는 나쁘지 않은 CPU입니다. 5900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게임용도 쓸 때는 아무래도 12세대보다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가성비면으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쳐지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강추하지 못하는 것이죠. 쿨러 같은 경우는 5900X든 590X든 저는 웬만하면 순엑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MX360 쓰시거나 크라켄 X63 X73 혹은 니안니 갤레드 360 쓰시면 되는데 각각 쿨러별로 특징이 좀 다릅니다. NMX는 저렴한 가성비 쿨러고요. AS 5년인데 다소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NGXT X63 X73은 고성능 쿨러고 소음도 그냥 평균적이고 그게 다 AS 기관도 길기 때문에 팔방 미인입니다. 다만 가격도 좀 비쌉니다. 니안니 갤레드 360은 이뻐요. 이쁘고 좀 저소음입니다. 그리고 성능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X63 X73에 비교하면 한 1,2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얻지 않으면 들고 오면 다 이기니까 저는 웬만하면 2번, 3번에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예산이 빡빡할 때만 1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X570 프라임 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X570S도 나왔던데 그거 어떤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별 차이 없어요. 굳이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거 쓰셔도 괜찮고 혹시나 진짜 고급 보드로 쓰겠다면 나는 A&D 펜보이라서 그래도 5,000시리즈 갈 거고 그래도 좋은 보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 다크 히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 보드에요. 메모리 오브 좀 빡빡이 하고 싶고 뭐 비교적 좀 저렴한 보드 없나요? 하면은 유니파이 X 쓰신대요. 램 오브 하기 참 좋은 보드입니다. 요렇게 1,2,3번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 2개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면 20프로 가면 안되거든요. 이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거기 때문에 16기가 2개를 넣고 싶고요. 32개 장착하시고 3전점 메모리가 가상비는 좋은데 대신 메모리 오버가 별로 안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용으로 부적합하고 혹시나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2번 좀 비싸지만 플레이어 메모리 사용하시거나 아 나는 오버 안하고 엑셈필만 적용해 쓸래요? 그러면 3번 선택하십니다. 3번에 CL16짜리 되는데 CL16짜리는 큐브엘 목록이 없고요. 그리고 G스킬 말고 팅그루 티포스 그 싸구려 뭐 CLC파이 36백 꽂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제 그 큐브엘에 없기 때문에 호환이 안되더라구요. 고런 것들 넣고 안된다고 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제가 선택해 준 요거 쓰세요. 요거 쓰세요. 요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하고 똑같아요.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가는건데 본인 예산이 330 정도면 3070 가시고요. 그리고 360 정도면 3070T에 가면 되고요. 본인 예산이 어 400 정도 되면은 그러면 3080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500 가까이 되면 3080T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900XT 써도 되는데 근데 이건 순수게이밍으로 갈 때 6900XT잖아. 그리고 여기에 솔직히 넓게 좀 그래. 왜? 작업용도로 간다 그러면 이거 별로거든. 별로예요. 그냥 3080, 4080T 쓰는게 맞아요. 그래서 5900이나 5950은 현재 시점에 순수게이밍으로 간다는건 약간 호갱니 느낌이 있어서 3번은 그냥 넣어봤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SSD는 여전히 P31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두개를 꽂을 생각했다면 980, 프로, 혹은 PN9A1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속도가 빠른 M.2면은 확실하게 데이터 옮길 때 이게 빠르다는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일로 사용하는데 어쩔을 때는 뭐 다운로드 속도 아니면은 게임 로딩 속도 아니면 부팅 속도 뭐 이런데서 사실상 P31이나 PN9A1이나 뭐 980프로나 체감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P31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 끝 가시면은 지금 델타850이나 뭐 시소닉 GX1000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1050 적어놨죠. 어느걸 가시든 어느 사양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파워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 3번 중에서 자 그렇게 봤을 때 5900X의 3070은 일단 CPU 성능의 중점으로 강약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과 게이밍도 걸출한 제품입니다. 경제사 10세대나 11세대보다 확실하게 나은 제품인데요. 다만 12세대한테 비교하면 좀 처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생각하면 마이크로니스 700K에 그 3070 가능성이 좀 더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걔네들하고 얼마 차이는데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니스 700K에 3070은 270만원 정도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900에 3070은 보시다시피 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명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이래놓으면 또 그럴 거야. 성주님 이건 뭐 램 용량 커져가지고 차이 나고 아 그거 맞아. 그리고 램 용량 줄이면 여기서 10만원 뺄 수 있어. 쿨러 때문에 차이 나고 그냥 쿨러 때문에 차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5만원 뺄 수 있겠지. 근데 CPU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2700K가 50만원 밖에 나는데 얘는 67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17만원 차이가 나요. 보드값은 솔직히 쌤쌤이고 쿨러값도 쌤쌤이고 그렇거든요. 메모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쌤쌤이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워나 아니면 지금 내가 골라놓은 케이스 그리고 CPU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데 케이스하고 파워를 동일하게 맞춰준다고 쳐도 CPU 가격에서 거의 20만원 차이 나는 거는 확실히 가성비 면적으로 인텔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생각한다고 하면 12700K에 상공치공 가시고요. 가성비 신경 안 쓰고 난 인텔 펜보이다. 그럴 때만 5900X에 상공치공 가십쇼. 사실 뭐 이거 20만원 정도 차이에요. 원래는 얘는 270면 얘는 290이야. 이거 케이스고 파워고 쿨러고 다 더 좋은게 들어가서 램 용도는 좀 더 크고 그래서 330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공치공테인 했을 때 약 360대 있죠.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공치공테인은 현 시점에서 가성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계산만 해 놓은 거에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5900다니고 590X를 넣은 거에요. 590X에 3080 넣으면 사실 멀티 성능은 여전히 최상위에요. 12900K랑 맞먹어요. 그니까 작업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3080 넣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거의 최상위겠죠. 다 키보드 넣고 진짜 완전 최상급 좋은 거 딱딱딱 때려박은 거에요. 그러면은 인텔하고 AMD하고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성능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안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는 8010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라든지 파워라든지 좀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서로 이제 딱 짜서 봤을 때는 얘 72만원이죠. CPU가격에서 차이밖에 없어요. 얘 100만원 조금 안되죠. CPU가격에서 한 25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뭐 10%? 10% 차이 나나? 어쨌든 뭐 AMD가 좀 안 좋긴 해요. 590X 그래서 지금 현지점에서 사는 거 여러분한테 별로 추천 안 드린 거에요. 성능이 12900K랑 별 차이 없는데 멀티 성능을 봐도 그리고 게임 성능은 12900K한테 지고요. 싱글성도 12900K한테 집니다. 근데 가성비적으로는 오히려 더 비싸니까 음 현지점에서 5900이나 5950은 제가 지금 보여는 드리지만 사지 않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AMD의 최상위 PC 설명 드렸고요. 마지막은 가성비를 신경쓰지 않는 미친 PC 견제기입니다. 12900KF 혹은 12900K 현전 최고 성능의 CPU죠. 여기에다가 Z73 RGB 이쁘거든요. 중앙에 펌프 쪽에 여러분 원하는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아우 Z690X팀 야 이거 누가 사 450만원이야 메모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6400XMP램이 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4800을 써야 된대요. 4800DDR5램 써도 16개월 2개는 54만원 내야 돼. 그래서 3090 취향에 맞는 거 사면 400만원 정도 써야 되고요. 300만원 후반에서 400만원 정도 요새 이쁘고 괜찮은 거 사려고 그러면 근데 980% 2개 넣어서 2TL짜리 빵빵한 용량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시소닉 플래티넘 아유 좋은 파워도 쓰고 내가 쓰고 있는 케이스죠. 토크 화이트도 쓰고 그러면은 이게 한 910만원 견제 나요. 1000만원 조금 안되는 견제 나오고 이게 성준아 이게 뭔 짓인데요. 이거 팔려고 한 거야? 아니요. 그냥 한번 짜왔어요. 내가 로또 되면 이거 견제 한번 짜보고 싶어서 이대로 사고 싶으면 내가 로또 되면 근데 놀랍게도 저 저번 주인가 이거 사신 분 있어. 내가 한 대 팔긴 했어요. 이거 내가 팔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야. 로또 되신 분 아니면 주문 넣지 마십시오. 하여튼 한번 그냥 재미 삼았죠. 한번 견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주도 1시간 10분 동안 아 이번 주 아니구나 이번 달도 여러분한테 월간 견제 설명 드렸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정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못 했어요. 자택 근무를 하다보니 요번에는 자막도 생략되고 설명도 조금 발음이 부정하거나 뭐 사운드도 좀 다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달 견제는 이제 제가 건강을 찾아서 빡빡하게 자막 잘 넣어서 짜들 테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달 견제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틉니다.